어, 저희네. 아빠! 참 좋다. 아이고, 아이고. 이틀만이네. 그래도 애들 보니까 얼굴 되게 밝아졌다. 이따 다 애들 건 챙기긴 했는데. 아이고,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고마워. 아내도 다 아는구나. 엄마한테 인사해, 아이고. 됐어? 위자료. 위자료? 위자료. 위자료. 너무 들었어. 저게 자라보고 놀란 심정이야. 됐어? 위자료. 위자료? 의자. 그 쨌든 거 뭐야? 아, 그거 아까 말하지. 갔다 올게. 괜찮아, 난 괜찮아. 이불은 이불? 이불? 애들 이불이 필요해요. 추우니까 먼저 빨리 차에 타있어, 애들. 아, 의자하고 이불. 아무것도 없다, 이러니까. 아니, 아까 나간다고 할 때 그걸 챙겨야지. 아이고. 그거 가져갈 거야? 응. 그 큰 거를? 응. 그 큰 거 어떻게 가져가려고? 이거 하나 가져가자. 그래. 어우, 짐이 만만치 않았네. 이거 뭔데? 요, 요. 어? 매트리스. 매트리스. 내가... 매트리스 2개. 요. 아이, 식말. 아이, 식말. 아이, 식말. 미리 얘기를 좀 하지. 문자를 좀 보내놓지. 준비해달라고. 그럼 줘. 빨리 위에 갔다 와. 이건 이걸로 써야지. 그러니까 내가 차에 실을 테니까 매트리스를 갖고 와. 그게 무거우니까. 맛있단은into灯소입니다.